네, 4위권 순위 알아봤습니다. 2월 둘째 주인기가의 베스트 도시 지난주 2월 두 번째로 1위에 도전하는 DJ 덕의 노래입니다. 겨울 이야기! 3위권 순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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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밤 너보다 보통 많아 보이는 대남자친구와 너희 집 앞에서 다정스럽게도 굿나의 키스를 하는 그 모습 나의 눈물과 하얀 눈송이와 함께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 그들은 이건 이별이라 생각하지 않아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요 너와 사랑을 하고 헤어지게 됐어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생각나게 되는걸 다시 한번 만나주면 좋겠다 예전처럼 그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You and me 지금 멀리 있다 해도 그건 잠시 너의 외도라고 생각해 여자들은 눈이 내리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나는 이제는 돌아와 그가는 내게 돌아와 너처럼 모두 밝아서 멀칠 거야 내게 돌아와줘 나는 너 없음 정말 못살아 너부터 이 사전 스스로 이거도 안 돼 차가운 내 맘에 멈출 수 있게 내게 머물러줘 멀리 있는 너에게 내 맘에 멈출 수 있게 내 맘에 멈출 수 있게 내 맘에 멈출 수 있게 여전히 허전했어 외고음을 달래줄 그런 여자 어디 없나 남아있는 이 겨울이 따뜻해 Yeah! Put the boys in the air! Weep it like the jump stop tail! Somebody! Everybody! Everybody! Scream! Jeeva Jump!